할게요 제목 못 잡았으니까 인간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. 지옥아입니다 어 일단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일단 이제 영화가 시작될건데 재미있게 봐주시고 그리고 각자 이제 영화 보는 시간이 다를텐데 재미있게 봐주시고 또 다 보신 다음에는 이렇게 평점도 좋게 하하하하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드릴게요 둘 셋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의 슬기 웬디입니다 이 영화를 특히 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희들의 무대 위의 모습 무대 밖의 모습 그런 여러가지 모습들을 오직 이 영화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굉장히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레드벨벳한테도 한데도 되게 특특한 영화인데요 저희들의 데뷔 초 투톤 헤어 때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의 풋풋한 모습 예쁘게 봐주시길 바라구요 또 저희들의 멋진 선배님들의 무대도 많이 담겨져 있고 또 저희들을 위해 항상 열심히 도와주시는 저희 회사 관계자분들 스태프들의 모습도 많이 담겨주셨으니까 재미있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전에 세 분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번 영화에는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인터뷰가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즐겁게 보일 수 있을 것 같구요 저희들은 와차나 매우 같은 평점 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인사 말씀 부탁드리구요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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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즐거운 말라 되시는 거 같습니다 крутого 가 Vide bran外 然後 또 agencies 자신eza 그려uteur odi 정하기 cans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